안녕하세요 친구들 갱갱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신나는 마리오파티 10을 준비해봤어요 시작해볼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페인트볼 배틀이에요 친구들이 지금 물총으로 대결을 펼치는데 이렇게 서로가 으악! 기노표를 이렇게 먼저 발사하는데 성공! 으악! 기노팬트 다시 맞았다! 갱갱은 루이즈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먼저 물총으로 발사해서 3번 맞으면 탈락을 하거든요 이제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조심히 잘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기노표에게 발사! 다시 한 번 으악! 발사하는데 성공! 기노표는 탈락을 하게 되었고 루이즈에게 이렇게 동킹콩에게 발사하는데 성공! 이번엔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으악! 다행히 우와 지금 공동 3명이 1등인가 봐요 친구들 기노표만 탈락을 했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즈 동킹콩와 루이즈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폭탄 터트리기에요 지금 앞쪽에 폭탄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폭탄 하나를 던져서 더 많은 폭탄을 던지는 친구가 승리하는데 먼저 갱갱이 선택한 루이즈가 이렇게 폭탄을 던졌고 주변에 폭탄이 많아야지만 또 터지고 터져서 폭탄을 많이 터뜨릴 수가 있거든요 우와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어서 지금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와 32개 34개까지 으악!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루이즈는 35개를 터뜨렸어요 이번에는 기노표 차리고 기노표도 잘 보고 던져졌고 주변에 폭탄이 많아야 되거든요 주변에 지금 폭탄을 계속 이어서 터지고 있고 일곱, 여덟, 열하나, 열넷, 열여섯 우와 이번엔 좀 많이 터진다 우와 22개까지 그리고 이번엔 26개까지 30개, 33개, 으악! 35개 어? 주변에 36 우와 계속 계속 끝도 터지네요 친구들 마지막 39개까지 기노표는 39개나 터뜨렸어요 친구들 이번엔 동킹콩 차례 동킹콩은 과연 몇 개를 터뜨릴 수 있을까요? 먼저 터지고 있는데 주변에 폭탄이 점점점 주변 폭탄까지 터뜨리고 있고 여덟, 아홉, 열 으악!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10개까지밖에 안 터졌네요 이번엔 마지막 와루이즈 차례 와루이즈는 과연 몇 개를 터뜨릴 수 있을지 먼저 폭탄이 많은 쪽에다 던져졌고 점점 주변에 있는 폭탄이 터지면서 일곱, 여덟, 열 어? 10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와루이즈도 10개까지 터뜨렸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기노표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메가군바를 물리쳐라 해요 지금 하늘 위에서 엄청 커다란 군바가 떨어졌거든요 친구들 다음 게임을 합쳐서 군바를 이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준비! 먼저 여기 위로 올라가서 군바에게 공격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갬갬은 루이즈를 선택하고 이렇게 우아 먼저 공격을 한 루이즈 성공! 다시 올라가서 열심히 올라가서 중간중간 날다람쥐가 왔다갔다 하니까 부딪치지 않게 이렇게 또 한 번 성공! 우아! 루이즈 다시 타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바람쥐를 조심! 우아! 부딪힐 것 같다 다행히 부딪치지 않았고 이번엔 군바에게 다시 공격하기 성공! 우아! 한 번에 세 번까지 공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시 올라간 다음 열심히 군바에게 공격! 우와! 군바가 근데 화났어요 친구들 지금 루이즈가 공격하는 중에 화가 나서 다시 한 번 힘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한 번 올라가서 올라간 다음 이번엔 이쪽 이쪽 얘들아 이쪽에서 이렇게 열심히 점프를 해서 군바를 공격하는 듯이 성공!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다시 한 번 공격! 점프로 열심히 군바에게 공격을 하는 친구들 우아! 우아! 잠깐! 날다람쥐에게 부딪혔지만 다시 한 번 힘내서 이번에 이렇게 점프를 어? 한 번밖에 공격을 못 하다니 다시 얼른 올라가서 우아! 또 부딪혔다 계속해서 지금 다람쥐가 왔다왔다 해서 부딪히지만 끝까지 힘내서 이렇게 다시 공격! 우와! 퀸업퓨어가 친구들 마지막 공격을 성공했나 봐요 3점을 더 획득을 했어요 그리고 군바가 쓰러지고 말았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루이즈랑 키노피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봅슬레이를 타고 더 많은 코인을 모으는 팀이 승리하는 건데 갬김은 루이즈를 선택을 했고 키노피오와 같은 팀이거든요 이렇게 종핑통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코인을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으악! 이케! 이케! 내가 더 많이 먹을 거라고! 중간에 폭탄병에 부딪히면 모았던 코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폭탄병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히! 다시 이번엔 이쪽! 열심히 코인을 모으고 있는 이번엔 이쪽에서 열심히! 으악! 폭탄 부딪혔다! 괜찮아! 다시 한번 힘내서 이렇게 모으고 또 한번! 우와! 이번엔 동킹콩이 부딪히고 으악! 안돼! 안돼! 이렇게 아슬아슬! 지금 부딪힐 뻔했는데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고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우와! 마지막까지 들어왔는데 아쉽게 3개 차이로 상대팀이 이겼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동킹콩과 와루이즈가 승리!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와루이즈가 위쪽에서 던지는 아이템들을 잘 피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우리 팀인 루이즈랑 키노피오 동킹콩이 피해야 되는데 잘 보고 얘들아 잘 피하자고 이렇게 점! 우와! 벌써 루이즈는 공격을 받았고 나머지 친구들 다 공격을 받았어요 와루이즈가 승리했네요 공검 미니게임은 와루이즈가 승리! 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마리오파티 채널 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을 찾아올게요 안녕!